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영어로 도미니카 리퍼블릭은 비슷한 이름의 도미니카 연방과는 별개의 국가로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제도의 히스파니올라 섬의 동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기는 흰색의 십자 모양으로 인해 4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은 하늘과 이상을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은 독립을 위해 흘린 영웅들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입니다. 흰색은 평화연합을 나타내며, 국기의 중앙에는 국가문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장 중앙에 성소와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왼쪽의 월계수 가지, 오른쪽의 종료나무 가지가 양옆을 장식하고 있으며, 위쪽에는 신, 조국, 자유라고 적힌 청색 리본이, 아래쪽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고 적힌 적색 리본이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안티아스 제도의 일부로 카리브의 중앙에 위치하며, 북쪽은 대서양, 남쪽은 카리브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국가로는 아이티가 있으며, 바다를 건너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5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면적의 2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1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서울 인구수 약 1,000만명보다 좀 더 많은 수준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750억 달러, 이는 세계 66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과테마라와 케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인구 구성은, 뮬라토족이 약 75%, 백인이 15%, 흑인이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공영은 스페인어이며, 종교는 카톨릭교와 개신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히스파니에 올라섬에는 토착민인 타이노인이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1492년 콜롬보스에 의해 발견되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면서, 온주민은 거의 전멸하고, 대신 16세기의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흑인 노예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 금과 은이 풍부한 남아메리카 본토로의 진출에 집중했는데요. 그 탓에 도미니카 공화국은 1795년 바젤 협약에 의해 프랑스로 이양되었습니다. 이후 이웃국가였던 아이티에 의해 점령당했다가 독립, 다시 스페인의 통치를 받다가 재독립, 아이티에 의한 재점령 등 고난의 역사를 거치게 됩니다. 1844년 아이티에 대한 투쟁을 이끌었던 페드로 산타나 장군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공화국 선입을 선언하고 국가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군볼과 결탁한 귀족들의 반란과 독재의 반복으로 인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1916년부터는 미국의 해병대가 상륙하여 1924년까지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1924년 미국의 철수와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호라시오 바스케즈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스케즈 대통령 밑에서 육군 사령관을 지내던 라파엘 트루이오가 1930년 미국 세력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면서 30년 가까이 족벌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강력한 경찰국가를 만들어 독재 정책을 펼쳤고 이에 반대하는 정적을 잔인하게 공운하고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이 쇠고기 수입과 시멘트, 초콜릿, 담배, 커피 등의 수익성 사업을 모두 차지하며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트루이오의 이러한 독재 정치는 1961년 트루이오가 암살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독재가 끝난 후 들어선 정권도 오래가지 못했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불안한 상황 속에 내전까지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1966년 기독교 사회개혁당의 호아킴 발라게르가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발라게르는 집권 기간 동안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한 막대한 원조를 바탕으로 도미니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 연속 집권을 하면서 관권 통치로 인한 인권침해와 무분별한 사법살인, 인플레의 증대로 인한 빈부격차 등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발라게르는 1978년 도미니카 혁명당의 안토니오 구스만 페르난데스에게 패하며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1978년 칠은 대통령 선거에서 도미니카 혁명당의 안토니오 구스만 페르난데스가 승리하여 발라게르의 장기 집권을 무너뜨리고 제 4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는 도미니카 공화국 역사에서 민정 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정권교체를 거쳐 2012년 선거에서 도미니카 해방당의 단일로 메디나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9년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3권분립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자 대통령중심제 국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뉩니다. 행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4각으로 구성되며 4년 임기의 대통령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도미니카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며 수도인 산토 도민고와 31개 주에서 각각 1명씩 총 32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우파 성량의 도미니카 해방당, 좌파 성량의 도미니카 혁명당 등이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약 70%, 2차 산업 25%, 나머지는 농축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전통 산업인 농축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요 3차 산업으로는 통신업과 무역업, 요식업이 있으며 통신업의 경우 멕시코나 유럽 등기에서 들어온 외국 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며 값싼 임금과 영어가 가능한 언어 능력을 활용한 콜센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100여개 이상의 콜센터 업체에서 5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광산업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중 광산업으로는 중남미에서 두 번째 규모의 금 매장지인 퍼블루 비조 금광에서 매년 20억 달러 상당의 금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물류 수송비와 시간이 절약되고 숙련된 노동력에 비해 저렴한 임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2017년에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완만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서인도 제도에서 쿠바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히스파니올라섬에 있습니다. 섬의 남한 중앙부에 걸쳐 높은 중앙산맥이 뻗어 있어 섬의 서쪽 3분의 1은 아이티 공화국, 동쪽의 3분의 2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나뉩니다. 중앙산맥의 북쪽 부근에 전개된 산맥 사이사이에 비옥한 용토가 많아 대부분의 주요 도수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저지대에서는 연평균 30도 내외의 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 카리브해로부터 불어오는 북동 무역풍의 영향으로 고지대는 비교적 서늘한 편입니다. 5월부터 10월 사이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기이며 11월부터 4월까지는 건기로 나뉩니다. 북미니카 공화국은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최초로 식민활동을 시작한 곳으로 당시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도인 산토 도민고는 신대륙 최초의 도시이자 당시의 신대륙 개척자들의 활동 본거지였습니다. 산토 도민고 내에 위치한 콜롬버스 유적지는 1502년부터 최초로 대학, 성당, 병원, 수도원과 같은 근대 도시가 들어선 곳으로 길바닥이 돌 하나도 최소 500년은 넘은 곳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는 1990년 콜롬버스 유적지를 인류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들은 야구에 죽고 야구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도미니카 공화국은 가장 많은 야구선수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최신의 역대 메이저리그 선수가 2019년 현재까지 603명이나 되는데 이는 본고장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수도 많고 내실도 탄탄한데다 세계적 수준의 야구 실력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국의 야구 리그는 대우가 매우 열악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야구선수들은 해외 리그 진출이 최대 목표라고 합니다. 메랭게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탄생한 전통음악과 춤입니다. 농부들의 노동류에서 시작된 메랭게의 리듬은 도미니카 국민들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전통춤으로 사츰 온주민 문화와 유럽 문화, 아프리카 문화 등을 융합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2005년 대통령령으로 매년 11월 26일을 메랭게의 날로 지정하였고 여러 도시에서 메랭게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6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메랭게 음악과 춤은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2003년 미스 유니버스를 차지한 아멜리아 베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화 배우이자 가수, 모델 활동을 병행하는 동시에 각종 미인대회를 휩쓸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1984년생의 아멜리아 베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산티아고 데로스 카바이로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외모를 뽐내던 아멜리아 베가는 1994년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실시한 모델 및 뷰티 선발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등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베가는 18살 때 세계 최고 권위의 미인대회인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도미니카 공화국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2003년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 시티에서 열린 2003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세계 71개국을 대표하는 미인들이 참가한 세계적 규모의 미인대회였습니다. 베가는 최후의 3인까지 남아 베네수엘라의 마리아 앙겔 루이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디네를 제치고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현 미국 대통령이자 2003년 당시 대회 주최자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미의 영왕으로 뽑힌 베가에게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장식된 25만 달러 상당의 왕관을 수여했습니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로 베가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고 다수의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2011년 미국 NBA 선수 알 호포트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연방, 영어로 The Commonwealth of Dominica는 비슷한 이름의 도미니카 공화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가로 북아메리카 카리브 해상 동부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도미니카 연방의 국기는 초록 바탕에 노랑, 검정, 하얀의 3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 원 안에는 노란 테두리에 초록별 10개가 있으며 중앙에는 국조인 황제 아마존 앵무새가 있습니다. 초록은 식물이 풍부한 국토를 노랑은 카리브 인디언 및 특산물인 바나나를 검정은 국민의 대다수인 흑인을 하얀은 강과 호수의 맑음과 국민의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색상이 십자가를 이루고 있는 형태는 삼위일체의 신앙을 나타내며 빨간 원은 사회주의를, 10개의 별은 10개로 나뉜 행정구역을 상징합니다. 도미니카 연방은 카리브 해와 북대서양 사이에 낀 소엔틀리스 제도에 속한 섬나라로 수도 늘 로조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로는 바다 건너 북서쪽에는 아이티, 남쪽으로는 그레나다, 베네수엘라 등이 있습니다. 국토면적은 약 750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부산광역시 정도의 크기입니다. 도미니카 연방의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약 7만명 정도이며 이는 약 350만명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2% 정도 수준입니다. 도미니카 연방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5억 달러, 이는 세계 177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모로코와 통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도미니카 연방의 인종 구성은 흑인이 주민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 외에 칼리브게 인디언이 있습니다. 주요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프랑스 방언인 파도하어가 있으며 주민의 약 60% 정도가 카톨릭교를 믿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연방에 최초로 정착한 주민은 기원전 3000년경 무렵 남아메리카에서 이주해온 오토로이드족으로 기원전 400년까지 오랜 기간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 후에 남아메리카에서 아라와크족이 이주했고 1400년경 호전적인 민족인 카리브족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도미니카 연방은 1493년, 콜롬버스의 2차 항해를 통해 유럽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콜롬버스가 이 섬을 발견한 날이 마침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로 일요일을 뜻하는 도미니카로 섬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의 신민지가 되었으나 온주민인 카리브 인디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200년이 흐른 1700년대가 되어서야 겨우 프랑스의 통치하에 유럽인들의 이주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지역을 1699년부터 1763년까지 통치하였는데 그 후 영국과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대풀이였습니다. 외세에 적대적이었던 카리브 인디언들은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거치며 급격하게 인구 규모가 줄어들어 1730년대에는 불과 4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1805년 도미니카 연방에 대한 지배권을 굳힌 영국은 1958년까지 도미니카를 송령으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1834년 경작을 위해 유입되었던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해방으로 자유를 얻은 후 도미니카 연방은 꾸준히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1958년 영국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치권을 획득하여 서인도제도 연방을 결성하였으나 서인도제도 연방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으며 1967년에 다시 영국의 자치령이 되었습니다. 1967년 도미니카 연방은 외교와 국방만 영국에 의존하는 자치권을 획득하였고 1978년 콜롬버스가 예상을 발견한 지 정확히 485년 만에 완전한 독립국가로 출범하였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 직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자연재해와 여러 혼란이 수습되지 못한 상황에서 도미니카 연방의 정치 상황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 혼란한 시기를 거쳐 점차 안정을 찾아간 도미니카 연방은 1980년대 이후 뚜렷한 회복세에 들어서게 됩니다. 도미니카 연방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공화제이지만 실질적인 행정권화는 의회 다수당의 수장인 총리가 가진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내각 회의의장 역할을 겸합니다. 의회의 형태는 32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단원제입니다. 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의원 21명과 임명직 의원 1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동일하게 5년입니다. 현재 도미니카 연방의 주요 정당으로는 지방과 농민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도미니카 노동당 DLP와 실업계에 기반을 둔 도미니카 자유당 DFP가 있습니다. 도미니카 연방의 경제는 농업, 그 중에서도 특히 바나나 재배가 주력 산업입니다. 농업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농업 국가로 적은 면적의 농경지를 이용해서 바나나와 감귤, 코코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바나나가 농업 비중의 90%,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바나나는 1930년대부터 재배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도미니카 연방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나나 산업은 차별적 관세 특혜권의 상실과 연달아 터진 허리케인 피해까지 입으면서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도미니카 연방은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으나 코코넛을 말인 코프라, 코코넛 오일 등과 같은 농산물 가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섬에 풍부한 목재자원을 이용한 제재업도 발달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바나나 산업 세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미니카 연방은 관광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세계의 도미니카 섬을 생태관광지로 알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유람선 정박시설을 개선하고 푸에르토리코 직항 항공 노선을 개설 등 정부 차원에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고 국토의 대부분이 삼림으로 덮인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엔틸의 진주로 불리는 도미니카 연방은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카리브해 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윈드워드 제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했으며 동서로 29km, 남북으로 47km의 길쭉한 모양의 단일섬입니다. 2600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으로 섬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열대유름으로 덮여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온천인 끓는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이미 멸종했다고 추정되는 동식물의 상당수가 도미니카 연방에 서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강우량과 지형적 요인으로 인해 강과 호수가 많으며 수력발전에도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연방은 열대 해양성 기후지역으로 연평균 기온이 약 27도 정도입니다. 연중 가장 추운 1월의 기온은 26도, 가장 더운 6월의 기온이 32도 정도로 계절에 따른 편차가 적습니다. 돌발적으로 내리는 폭우와 늦여름에 찾아오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잦은 편입니다. 도미니카 연방은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예로 유입된 아프리카인들이 끼친 영향도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과 춤은 도미니카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97년부터 매년 10월 말 독립기념일 전후로 3일 동안 세계 크레올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연방 중남부에 위치한 모르네 트루아 피톤 공립공원은 해발 1300m에서 1400m에 위치한 모르네 트루아 피동산을 포함하여 5개의 화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도인 로조에서 동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화산, 하천, 폭포뿐 아니라 다양한 생태환경과 지질 형태를 보유하고 있어 199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하이킹과 온천욕, 머드스파, 호수수영 등 다양한 생태관광도 이뤄지고 있는데 황폐한 계곡이라는 이름의 하이킹코스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길이는 무려 483km에 달하며 안주시간은 8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이 코스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하이킹코스입니다. 또한 두꺼운 중기구름 아래 숨어있는 끌른 호수 보일링 레이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로 우유빛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대한 온천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도미니카 연방 출신의 유명한 인물로는 영화배우 헨리 윌콕슨이 있습니다. 그는 스펙터클 역사곡으로 잘 알려진 세실비 데밀의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역할로 주연을 맡았습니다. 1905년 도미니카 연방의 수도 로조에서 태어난 윌콕슨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아버지가 윌콕스를 키우는 형편이 되지 못해 다른 양부모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입양가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윌콕스는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고아원으로 가게 됩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윌콕스는 친아버지가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되자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 소설가의 조수로 일하던 그는 1931년 25세의 나이로 영화계에 데뷔하였으며 2년 뒤인 1934년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후원하는 세실비 데밀의 대형 사극작품인 클레오파트라에서 주연으로 당당하게 캐스팅되었습니다. 이때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헤리란 이름이 위험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헨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27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윌콕스는 이름까지 바꿔가며 영화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 로마 분유를 일으키게 된 안토니우스 역할을 맡아 열련했는데요. 영화 클레오파트라는 개봉 당시 아카데미 주요 5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고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윌콕스는 그 뒤로 세실비 데밀이 제작한 다수의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였지만 배우로서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세실비 데밀의 작품들에 줌 프로듀스로 함께 활동하며 삼송과 데릴라, 지상 최대의 쇼, 십계와 같은 대작 작품들에 일조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화가와 프로듀서로서 활동을 하다 78세의 나이로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